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후에 수업이 있을 땐 늘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점심을 밥만 드시고 오시라고 졸리니까 혹시 어제 처음 하셨나요? 어제 할만 했던가요? 했어요? 안 졸렸습니까? 항상 오후에 할 때는 늘 걱정이에요 조금 더운 것 같긴 하죠 근데 지금 에어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쉬는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실장님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듣고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첫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감을 익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번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보는 그런 목적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버릴 것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라고 해서 전형적인 문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0조개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근데 이게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편집을 했길래 이렇게 돼 있죠 왜 1절이 중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부동산학 총론인데 부동산학의 개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쩌다가 출제되는 그런 주제들이요 1번 2번 3번 4번은 별로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특히 3번 4번은 별로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3번 4번은 어쩌다 출제되는 그런 주제들이고요 그거는 기억을 해놓는다 해서 그걸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1번 2번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세요 1번 2번 평소에는 제가 수업시간에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근데 1번을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때 아 뭐 이런 정도는 해두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1번의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이나 천문학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을 순수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죠 이런 학문을 응용과학이라고 하죠 현실의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죠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하고요 다음에 3번의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면 연구 방법 중이에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 건축학도 있고 토목학도 있고 또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공법학도 있고 사법학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들이 다 부동산 연구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의 학문 입장에서 다른 학문은 신경 쓰지 않고요 각각의 학문 입장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은 분산식 접근이라고 해요 분산식 접근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기 전에 이런 것이었죠 각각의 학문에서 부동산을 연구해요 이거는 분산식 접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목이나 건축 등등등 여러 분야 경제 경영 등등등 여러 분야 공법 사법 여러 측면 제도적인 측면 다 뭉뚱거려서 비슷한 영역들끼리 하나를 묶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중점식 접근이라고 해요 비슷한 영역은 한꺼번에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 이걸 기술적 측면 이거는 경제적 측면 이거는 법적인 측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는 것을 종합식 접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난 것은 이런 종합식 접근이 되어서야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저런 게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저런 게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종합학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5번이 틀렸는데요 부동산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다가 이렇게 출제되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하고 삼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거 하고요 최유효이용 이거는 서로 개념이요 상충하는 개념이요 안전하게 하려면 이런 효율을 따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는 것은 능률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데 이거는 해설을 보고 그냥 판단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중요도가 낮은 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2번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있죠 기억의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이거는 맞죠 부동산활동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룸으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도덕시험 친다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도덕시험 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든 부동산업자든 모두 다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고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벌써 정답은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2번밖에 없죠 이런 문제는 답을 풀 때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보세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그렇죠 다음에 리얼미음이 틀린 것을 볼까요 부동산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는 볼 수 있죠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인활동일 수도 있고요 또 뭐를 대상으로 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 점에서는 뭐도 될 수 있어요 대물활동도 될 수 있어요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인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대물활동 성격도 있고요 다음에 체계화된 이론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된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술성과 과학성을 모두 다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에 미음은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이거는 뒤에 부동산 특성의 내용이죠 임장활동은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부증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죠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부동성이에요 그리고 대인활동이라는 거라기보다는 대물활동이죠 임장활동에서는 대물활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대인활동이지만 이렇게 임장활동이라는 점에서는 현장을 찾아가는 거니까 대물활동입니다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3번 4번은 무시해도 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5번부터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이론 정리할 때 법경기 했지 않습니까 법경기,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에서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광유로 나누어지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더하죠 그래서 정착물을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누어서 이거 구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단어 정리만 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거 묻는 거예요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준 부동산이냐 그러니까 여기 키포인트예요 1번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경제적 개념은 여기 자본, 자산, 소비재, 상품 이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 위에 있죠 협의 부동산, 이거는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준 부동산, 이거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산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은 이거잖아요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이거는 유형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위에 두 가지는 무형 측면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대상이 유형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5번이 틀렸죠 토지는 생산제이면서도 소비재가 되잖아요 이쪽저쪽 성격을 모두 가지니까 5번이 틀렸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6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 7, 8, 9 다 같은 개념과 관련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중에 7번, 9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6번을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당연한 얘기고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치죠 이거는 민법 212조죠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죠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적이 이거잖아요 독립 정착물 네 가지 따로 기억하시라고 했죠 건물, 명인 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 잎목 이 네 가지 따로 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독립 정착물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5번 그게 지금 7번이 그거잖아요 지금 7번이 독립된 것은 묻는 거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경기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복합 개념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5번에 나오고 있죠 지금 5번에 5번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객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 복합 부동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부르지 쓰는 말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하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또 나오고 있죠 민법상무단 토지미크 정착물 지금 6번에 2번이나 8번에 2번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또 지금 단어들이 나오는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생산요소 자산 이거는 경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 안 맞죠 지금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준 부동산은 앞에서도 준 부동산 나왔었죠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로서 준 부동산도 있고 공장재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정답이 3번인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대체로 여기에서는 질문하는 게 뻔하잖아요 여기에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이냐 독립정착물이 뭐냐 준 부동산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묻고 또 이거 다 섞어서 구별하는 정도니까 여기서는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9번도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자 이제 10번부터 넘어가시면 토지 분류예요 제가 수업할 때 늘 왼쪽에다 이렇게 하죠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부동산 특성소 주제를 적잖아요 그 주제를 적는 게 지금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자주 출제되는 그 주제들을 적는 거예요 그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번부터 지금 뭐 대지택치 대택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근무지 그런 걸 했었잖아요 자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10번부터 보겠습니다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토지의 건물이나 그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래요 아무것도 없는 토지 뭐예요 나지죠 나지 그래서 A는 나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주상공이 다 나오고 있죠 주상공이 다 나오는 건 뭐예요 택지죠 택지 주상공이 다 나오는 건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고 용도 지역 상호관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토지를 시일하고 용도 지역 내에서 라고 하고 있죠 용도 지역 상호관은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는 이행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에 11번 한번 볼까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택지 나오네요 또 택지 택지 하면 뭐예요 주상공 다 나오죠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자 기억은 오른 거죠 다음에 기억이 오른 거니까 일단 정답은 1번, 2번, 5번 중에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니은은 획지가 뭐예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같은 1단의 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있는 이 필기상의 1단의 토지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의를 묻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정의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가격 수준이 같은 1단의 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니은은 안 들어가면 벌써 정답은 1번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디귿은 표본지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표본지 들어보신 적 없죠? 이런 거는 정답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대체로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디귿은 없는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아시겠죠? 디귿은 없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나왔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그 집값 변동률을 계산할 때 이걸 대표하는 토지를 선정한 대표하는 토지를 표본지라고 해요 얘는 집값 변동률 산정할 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말고 표준지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표준지 표준지는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집값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하는 거 있죠? 자 이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여러 토지들 중에서 다른 토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이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표 본지는 그냥 집값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디귿의 집값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 요인이 갖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는 표 본지가 아니고 표준지를 말해 표준지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행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택농임 상호관에 위에 나온 거잖아요 택농임 상호관에 전환 중인 것은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12번 13번 중에는 13번 나지 건 부지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2번을 볼까요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억에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은 공지라고 하죠 기억 틀렸고요 기억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기억 들어가면 안 되니까 1, 2,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도 맞죠 니은이 맞다는 얘기는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 벌써 나온 거죠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다음에 디귿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맞고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죠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지만 이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죠 다음에 미음은 후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거는 획지죠 획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체로 여기는 안 어렵죠 여기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앞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서는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넘어가서 14, 15, 16 다 같은 비슷한 유행의 문제들이죠 그 중에서 15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맞죠 다음에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맞고요 후보지는 또 나왔죠 택농이 임지지역 농지택지역 상호관에 전환되고 있고 맞고요 빈지는 뭐예요 빈지 물가빈 바닷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겨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보락지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여긴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뒤에 좀 어려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낫죠 그런데 넘어가시면 17번 18번 17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7번은 이게 지금 1번 3번 지문은 좀 알 필요가 있죠 1번 3번 지문은 우리 결론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1번 지문에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뭐라고 그랬더니 구거라고 그러죠 구거 유지는 뭐예요 유지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이죠 연못이나 저수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이거 공법 아니에요? 공법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지금 2번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2번 지문이 정답 지문으로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웬만해선 이럴 수가 없거든 운전학원은 시설에서 없어졌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운전학원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전학원 어디 7일 안 하셔서 운전학원은 기반시설에서 없어졌어요? 네 이거 근데 27일 안 하셨죠 그때 당시 정비학원은 그대로 있고요 운전학원 이거 고맙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그렇게 근데 이게 출제가 됐을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이 공법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두 갠가 더 있었어요 공법 문제가 근데 결혼 선생들이 공법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공법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잖아요 공법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론에서 출제할까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죠 시험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출제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공법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했죠 당연히 근데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의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시험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데 사람들이 별로 반발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2차를 같이 공부하니까 문제는 1차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1차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전혀 본 적이 없잖아요 2차를 같이 하면 그래도 들여는 보는데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옛날에 행정소송 대법원 8개까지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28일하고 장년제형에는 별로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이렇게 나오면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결혼해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룰 수 있어요 아무튼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3번은 그래도 좀 알아야죠 3번은 택농임상호관에 이건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후보진대 이행제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4번도 보세요 4번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에서는 듣나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더라도 결혼에서는 1번 3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18번 19번 20번은 이제 주택의 분류잖아요 주택의 분류에서는 19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 19번 하나로 대표하면 되겠습니다 1번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이다 연립주택은 규모가 큰 거잖아요 660제곱미터 초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다가구 주택은 단독이잖아요 3개층 이하 맞잖아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660제곱미터 이하라 해야 되죠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죠 두 군데 틀렸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썼죠 말 그대로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여기에 다세대 여기가 연립 여기가 아파트 물론 여기 공간은 따로 기억한다고 그랬고요 공간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가 있죠 이거는 33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이거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규모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660제곱미터 초과죠 이거는 5계층 이상이고 얘네들은 4계층이죠 얘네들은 3계층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규모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규모는 얘네들은 같은데 얘는 4계층 얘는 3계층 이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죠 왼쪽은 단독 오른쪽은 공동 그래서 2번은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330이 아니라 660이고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고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것도 660이잖아요 그리고 4계층이 하잖아요 3번도 두 군데 틀렸죠 다음에 4번에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교조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여기가 맞는 거죠 다중주택이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은 참고입니다 참고 300세대 미만에요 35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에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요 20번도 같은 맥락이 문제니까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입니다 이거는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 익히는 정도로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따로 공부하면 시간 낭비라고 그랬어요 2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 부동성 지역적 시장 지역적 시장이 국지성이에요 지역 시장이 국지성이에요 이게 국지성입니다 지역마다 시장이 달라진다는 얘기 안 해요 부동성은 국지 단골 손님이죠 부동성의 국지성은 단골 손님이에요 지역 시장 부분 부분만 따로 있다 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의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그렇죠 지역별로 권표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주참 연수 이런 것도 각각 다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소모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소모 소모된다 소모가 안된다 영속성이죠 영속성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고 영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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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없어져야 달아 없어져야 무슨 재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달아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이거 무슨 외부 특히 부의 외부 했었잖아요 그 부동성에 외부 효과 했잖아요 특히 부의 외부 그래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이 말은 부동성에도 나올 수 있고 어디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인접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위치의 토지 어떤 위치의 토지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위치의 입지 경쟁 이 위치의 토지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위치의 토지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생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떤 위치의 토지를 서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게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정보 수집이 어렵잖아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표준화성도 마찬가지지 비비비 하잖아요 비표준화 비 전부 다 개별성과 관련되죠 비표준화성 표준화가 안 된 거 비공개성 그 다음에 비조직성 얘네들이 대체로 어떤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요 개별성과 대체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같은 게 없어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대체가 안 되죠 거래를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다 개별성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 2번이었나요? 2번이었고 다음에 이제 22번도 함께 볼까요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달아 없어지지 않죠 맞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 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런데 경제적 감가는 적용돼야 안 돼요 경제적 감가는 적용되죠 무슨 성질 때문에 아까 했죠 부동성 또는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적용되는 거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해보신 적이 어제 말고 또 그 전에 최근에 없었죠 그렇죠 점심 드시고 혹시 식곤증 같은 거 없나요 식곤증이 있으면 체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졸리면 졸리면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요즘 저도 사실은 마흔이 될 때까지 마흔 넘어서까지 운동이라는 것을 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마흔이 넘어서 운동을 처음 하게 된 거죠 옛날에 20대 때 수영을 배우려고 배우러 가서 보름도 안 돼서 포기하고 나왔어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20대 때 30대 때 또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두 달은 갔어요 두 달은 두 달은 갔는데 결국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 넘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영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40대 때 그래서 한 1년 3개월 동안 제가 수영을 1년 5개월인가 3개월 1년 3개월 동안 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수영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배운 게 대상포진에 걸려서 너무 무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에 집이 있었고 수도권의 학원을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방을 다 다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수영 강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집 바로 옆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수영장에서 수험생분을 만난 거예요 수영장 안에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 그런데 그 남자 수험생분이 제가 월수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눈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넥타이 메고 얼굴도 씻지도 않고 나가야 돼요 넥타이 메고 왜냐하면 수영장 7시부터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밤 10시 반에 수험 마치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 거의 12시 되잖아요 그러면 원고 작업이나 하고 하면 어떤 때는 밤 2시에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는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수금 아침에 계속 6시 반에 일어나갔는데 그 수험생분이 기왕이면 화목토에 에어로빅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무슨 에어로빅이냐고 남자가 그랬더니 아 그 남자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혹해가지고 또 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월수금 수영 6시 반 화목토 에어로빅 6시 반 이러니까 이제 두 달간 하는데 정신없는 거죠 이제 에어로빅을 갔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저 앞에 이제 이 거울 앞에 사는데 옷도 막 다 차려입고요 착 붙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착 붙는 옷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은 뒤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달을 했어요 제가 두 달을 했는데 그 두 달 동안 그 코치는 정말 저한테 딱 맞았어요 저는 이제 에어로빅보다는 그 시작하고 끝날 때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스트레칭하는 게 요가 자세가 많았는가 봐요 나중에 누가 그 요가에서 하는데 근데 그게 길고 또 에어로빅 할 때 이게 이 박자가 좀 속도가 늦었어요 속도가 늦었으니까 이제 어느 시간에는 따라 안 했는데 두 달 만에 이제 코치가 바뀌었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이 스트레칭도 별로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그 포기할 때쯤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너무 무리한 거예요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칼날 대는 것이 아파요 칼날 대듯이 옷을 이렇게 이 셔틀 있잖아요 셔틀 입은 소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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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옷하고 살결이 닿는 부위가 이쪽으로 가면서 칼날로 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대상포진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래 일도 하지 마래 일하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이제 아무튼 수영은 그만뒀죠 그 길로 수영을 그만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1년 몇 개월 배웠으니까 이제 까먹지 않을 정도는 배운 거죠 근데 딱 저병 들어갈 때 그만둬가지고 저병을 아직도 못해요 딱 그래서 지금 자유형하고 평형밖에 안 해요 배형은 이제 별로 하기 싫고 자유형하고 평형만 그래도 좀 운동은 그래도 해요 자 이제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22번 1번은 그렇고요 2번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부동성 국지 단골 손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중성으로 인해 토지형이 집약 집약이란 단어 알아야죠 집약이 뭐예요 집약 집약적 이용하면 뭐예요 토지를 이용할 때 위로 자본과 노동이 많이 사용되면 집약적 이용 이거는 조방적 이용하죠 토지 위에 자본이나 노동이 적게 투입될수록 뭐예요 조방적 이용 왜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겠어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토지를 함께 사용해요 아까 입지경쟁이 나타나잖아요 입지경쟁이 나타나면 어떻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토지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중성과 뭐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 부의 외부 효과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부의 외부 효과가 아까 부동성이나 인접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감가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반복 뒤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출문제에서도 패턴을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분할 또는 합병은 인위적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다른 것도 볼까요 23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기억에 부동산을 또는 국지 국지 또 나왔죠 국지 뭐예요 부동산 니은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 임대차 하고 설명드릴 때 제가 소비대차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임대차와 소비대차를 비교했었어요 소비대차는 단용제 한 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 소비대차 임대차는 빌린 물건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소비대차는 쌀 소비대차 연탄 소비대차 이거는 빌린 물건으로 못 돌려주잖아요 그건 써버렸을 테니까 동종 동질 동양의 다른 물건을 사서 갚아야 되는 거고 임대차는 빌린 그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구제자 내구제 내구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 번 쓰는 물건 부동산 특성에서 여러 번 쓰는 물건과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영속성 소유이익이 바로 자본이득이에요 사용이익은 소득이득이고 우리가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잖아 이익을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대신에 뭐를 받아요 임대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이익은 뭐로 연결하면 돼요 임대료 수입으로 연결하면 된다고요 그런 대신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사용하는 사람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건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본이득 사용으로 얻는 이익 소득이득 됐나요 전부 다 뭐와 관련돼요 임대차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성질 영속성이라고요 다음에 디귿은 최유효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며 최유효이용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최유효이용은 하나는 부증성 하나는 용도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다양성에서 주로 최유효이용이 나와요 최유효이용에 포함된 개념은 두 가지에요 여기는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있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희소한 자원 희소한 자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은 이거는 부증성 때문에 부증성 이 토지라는 자원은 가뜩이나 희소한 자원이니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용도 중에서 여러 용도 중 가장 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성질도 관련이 있어요 용도다양성도 관련되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것은 용도다양성에서 주로 더 많이 언급해요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최유효 성립 근거가 용도다양성도 있고 부증성도 있는데 기역리은이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기역은 부동성 리은은 영속성이면 1번이 끝났나 1번인가요 1번인가 보네요 리얼은 개별성인가요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은 비교를 어렵게 하고 대체관계를 제외한다 개별성이고요 그래서 1번 다음에 23에 또 나오잖아요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집약 아까 집약 나왔잖아요 집약이 뭐였어요 부증성 부증성 때문에 공급 조절이 잘 안 되고 소유급 중대시키고 어렵지 않잖아요 넘어가셔서 다른 것도 더 보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25번의 1번 지문은 어려워요 26번의 4번 지문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25번의 1번 지문과 26번의 4번 지문 똑같은 내용이 있죠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에 근거가 된다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단 패스 이게 어려운 게 나오면 일단 패스 하라고요 다음에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세잖아요 지방세 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하는 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어렵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패스 다음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있잖아요 그건 무슨 성격인데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결국 과제가 남아있는 게 1번 4번 지문이잖아요 이런 지문은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지문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럴 때 들어보고 그럴 듯하면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1번이나 4번 25번의 1번이나 26번의 4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대 또는 집가 이게 다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거거든요 가치를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뒤에 감정평가로 하나 나와요 가치 발생 요인이 있어요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에서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가 있어요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동생 이름 효상유 기억나시나요 형 이름 일찌개 그때 여기 동생 이름에 상대적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 바로 부증성과 관련된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킨다 이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최유효이용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부증성에서도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부증성에서도 최유효이용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봐두시고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킨다 이거는 거의 암기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25번의 4번 지문도 어려워요 25번의 4번 지문도 이게 어려운 것이 자 이것도 감정평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감정평가 환원율 얘기할 때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횟수율 이렇게 된다고 했었거든요 수익률 더하기 횟수율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횟수율이다 오늘 종합환원율 했었죠 종합환원율 했죠 그 종합환원율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요? 종합환원율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요? 총투자액분의 총정주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총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우식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소득? 순소득이죠 맞나요? 자 이 순영업소득 아까 말씀드릴 때 영업경비를 빼서 순소득이죠 유효에서 영업경비 뺄 때 감가상각비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아직 안 빠진 상태죠 지금 이 순영업소득에는 감가상각비가 아직 안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번 돈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번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감가상각비는 내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순영업소득이 1,5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건물이 10년이면 없어지는 건물이에요 10년이면 없어지는 건물인데 1억 주고 샀어 토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건물만 그러면 10년간 내가 1억을 원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금 회수하는 돈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분에 500만 원만 버는 돈이고 천만 원은 감가상각비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요 이걸 다 번 돈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15%를 다 번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환원율이 어림샘법의 수익률이었죠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1억 분에 500하면 이게 수익률이 되는 거고 수익률 5% 1억 분에 1000하면 원금 회수율 10% 이렇게 해서 몇 년간 회수를 해야 10년간 회수를 해야 1억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비거든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항상 환원율은 뭐다기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원칙이 수익률 다하기 회수율이에요 이거 뒤에 감정평가서 수익환업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금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지 토지는 달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무슨 성질 때문에? 토지가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건 뭔 성질이에요?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회수율을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를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직접 환원법 그러니까 어렵죠 이것까지 생각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설명 들으면서 토지의 경우는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어려워요 이런 거 물으면 대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때 한번 설명 듣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것들 있죠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위주로 기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25번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정답은 5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5번 지문 정도는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높기는 해도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26번은요 26번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정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물을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죠 자연물인 토지는 요한하여 토지 독성 소유 발생시키고요 그다음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정성의 예외이다 부정성은 예외가 있다 없다 부정성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고요 절대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부정성이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그렇죠 그 토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7번은 뭘까요? 자본이득도 나오네요 자본이득 운용이득 이런 거는 뭐예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그럼 됐고 자 이제 마지막 두 개만 두 개인데 28번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28번 A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이 의한 것인가 일단 자연적 특성으로는 부동성 외에는 없잖아요 옆에 들어섰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위치, 가변성이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좋던 위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좋은 위치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인문적 위치는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밖에 더 없는 거죠 맞나요? 옆에 쓰레기 소확장 생겼을 때도 집값 떨어지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에 아니에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옆에 이런 게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반대로 부동성, 인접성이 때문이죠 그다음에 29번은 볼까요?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에 근겨된다 집약적 또 나왔네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부정성 지금 보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 풀면서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모를 전제하라는 또 나왔네 이거 소모를 전제하라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속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임장활동 나왔네요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 부동성이죠 지역분석도 마찬가지 일물일과법칙 배제되는 건 뭐예요? 대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개별성이잖아요 맞나요? 대체가 안 되는 개별성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장기배려, 가치보전역, 우수 이거는 뭐예요? 영속성이 되죠 장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되는 것은 니은과 미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걸 보시더라도 이렇게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틀려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풀이에서 만족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에요 차라리 다른 데 시간을 쏟는 게 낫습니다 좀 쉬고요 이제 경제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